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 처치 인근에서 현재 시각 14일 밤 0시 2분쯤 규모 7.8의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진앙의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북동쪽으로 91km, 수도 웰링턴에서 200km 떨어진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는 지진 규모가 7.9, 진원 깊이는 10km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뉴질랜드 당국을 인용해 첫 강진 발생 후 규모 4에서 5 이상 이어지니 10여 차례 이어졌고, 첫 지진 2시간 뒤 첫 번째 쓰나미 파도가 남섬을 강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이번 지진에 따른 우리 국민 피해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